자, 여기가 낡고 디디가 붙어있는 거잖아. 아이고, 잠깐만 기다려와. 굉장히 미끄럽네. 작으니까 미끄럽지. 아이씨, 그래, 그렇게 했잖아. 응? 패대기 쳐버린다. 야, 딱 한 칼라이 돌려버린다. 쟤도 알아서 칼대는 거야. 대가리를 굽고. 죽었어?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. 야, 걔네들 어떻게 하냐? 물다 물 빼봐. 이따 오면 담아줘야지. 형. 이제 안 들어가야 돼. 입이 방정이라고 안 죽었어. 와, 쟤가 대박이다. 여기 나서 곱소동 되잖아, 위에다가. 안 죽었어. 갖고 왔어. 나 근데 안 죽었어, 진짜로. 저놈 갖고 가. 이거 어떻게 잘... 힘들다, 힘들어, 우리. 힘들어. 먹어야 되니까. 아니, 그래도 움직여서 할 수가 없는 거야, 지금. 너무 힘들어. 아니, 손 찢겠어. 그만이다. 우울해.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망치에 때려도 안 들어갔다. 됐다. 진짜 힘들어, 요새. 진짜 힘들어. 먹기야. 이거, 이 얘기 찔러야 돼. 인상을 뜨는 거 봐. 쭈그러지는 거 봐, 이거. 계속 움직인다. 이렇게. 이야, 머리도 웃어도 태어먹구나. 몸이 살아있구나, 얘들만. 안 돼. 칼질을 할 수가 없어, 얘들이 움직여서. 우와, 진짜 세다. 몸이 비틀잖아, 지금 계속. 먹이 받은 건 없었거든. 있겠지. 내장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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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입하지 못했어. 쓸개도 없잖아. 있어, 쓸개도. 먹이를 한 번 해서 쓸개가 더 신청하다고 봐야지. 이야, 진짜. 타고 먹으면 돼, 이거. 버린 거 없어. 어우, 좋다. 이게 쓸개잖아. 쓸개. 버려, 이거. 뜨끈한데, 왜 이러나. 뜨나, 이건 끝났잖아. 또는 안 바르나? 아까 뜨렸던데, 왜 이래? 왜 이래? 그래서 움직이는 거 봐. 그러니까, 이게. 그래서 지금 힘들다는 거야. 아휴, 씨. 그냥 밟으려고. 써주면 밟으려고 했더니. 몸이 이렇게 꽈는데, 이게 되게 힘을 쓰니까. 안 되네, 이거. 진짜 힘들어. 그러니까, 자연산산으로 갖고 만든다고. 사서 먹자니까. 아휴. 왜 이렇게 먹는 거야, 지금 이게. 그렇지? 힘을 너무 쓰네, 이거. 썰떨어라 그러는데. 이렇게. 이렇게 뼈만 딱 떨어져야 되는데. 여기 힘 주는 거 봐, 이거. 와, 씨. 와. 진짜, 대단하다. 진짜 죽었는데. 죽은 게 아니라 잘라졌는데, 이렇게. 뼈를 못 바르게. 힘 주네. 거절하면 못 주겠다, 이거지. 네. 아휴. 아휴. 아휴, 씨. 아휴, 씨.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, 야. 힘을 넘어준다, 얘. 와. 아휴, 씨. 대단하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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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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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그냥 이대로ità, 잘라서, 쑥쑥쑥 잘라서 먹으면 돼. 이거는 괜찮을 걸. 와, 씨. 좀 힘 주는 거 봐. 이거 정말. 클래스타 클래스타. 진짜. 아휴, 다시 실물 Laurzak 전문가들은 칼하고 손하고 한마리 쫄깍 쭉 나던데 죽었을때 확 죽었을때 이야 비틀먹어 이거 뭣도 잘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안 빼고 뛰어놔야 돼 춘선이 형 이런거 우주개 좋아했는데 단골을 치고 있단 말이야 맛불라게도 옳겼네 뼈가 오두둑 소리가 나도 살이 막 깊이는게 느껴져 아니 얘가 지금 힘을 준다니까 이래도 뼈만 나오게 해냈대 힘을 줘가지고 이게 우와 이거 꼬로가 꼬리가 좋다는건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꼬리 먹으려고 그러네 꼬리가 있지 몸 도대주치고 말도 안하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뒤집어안자 뒤집지마 뒤집지마 안 움직이는데 그래 덜 움직이는데 눌렀다고 풀이 질러요 두루 움직이고 두루 움직이고 아니 뭐 어떻게 못 죽어들겨 이렇게 cas ville 아fun 아 뭐 늑대울 소리가 나 저 이씨 탁주 아씨 바신짝 잘라도 똑같아 잘라갈까 한번 가는게 낫지 잘못 꼽았나봐 너무 틀어졌나봐 이렇게 꼽아야되요 이렇게 이렇게 꼽아야되요 이렇게 꼽아야되요 이렇게 꼽아야되요 어이씨 얘가 있어 갖도라 가자 가자 자 가자 어이씨 와 야 어떻게 얘네들 누구야 지금 그거 투표했다나봐 이장 말고 이장 말고 이장 무슨 총무 그게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미칠적이 이렇게 서로가 난리나 싸우고 있잖아 이미 끝난걸 갖다가 뭐 어쩌네 어쩌네 안 끝난것도 끝났으면 숨겨 어디갔어 여기 있어 간 옆에 있는게 있겠지 그런거 다 끝내야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깨끗하네 진짜 기름 벗고 이게 이것만 기름 기름 벗고 이것만 기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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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음악 들리가 어디서 음악 들리가 여기 잘 안바려졌구나 뼈 볼 때 기름 많이 나오는데 아씨 뼈 회원이 진짜 힘드네 살이 많이 붙어서 쓸지 모르니까 살이 많이 붙었어요 걸레 만드는거죠 우리 가는데 10분 만큼 걸렸어 전번에 3명이서부터 저수지에서 잘 바라서 먹어요 지금 힘드시는데 저수지에서 잘 바라고 해봤어요 열심히 짤까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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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옛날에 형 저수지에 잘 바르더만 왜? 사이즈가 달라져서 그렇지? 쨔쭈맛은거 큰거가 큰거인가 봐 그래 그때도 형 잘 바르더만 잘 바르더만... 그때는 그때도 뼈에 살이 많이 붙었겠지 그때 홍천에서... 저기... 청양에서... 청양에서도 이렇게 해 먹었나 우리가? 그래 쇠머리 갖고 왔을 때 아니 세마리 뭐... 한마리 큰거 잡아가지고... 세마리 때도 있었는데... 한번... 원래인가 그래 자 끝! 반 잘랐네 그것도 안 잘리네 야 고기가 엄청 질긴거에요 칼이 안드는거에요 어? 그럼 그냥 이렇게 잘라놔야 돼 아... 아... 아따... 참... 먹으려고 힘들어 대가리 힘들어 대가리 봐봐 아직도 살아있지 굴 때까지는 살아있어 얘는 미끄러우니까 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 꿔서 꿔 꿔서 꿔 쟤가 묵을 이거 봐 꽂아 놓을게 자 선조 끝 14분이야 어휴... 끝 1대씩 нак 잡았더라고 우리 잡아서 셋이서 먹었더라고 이거보다 쪼끄맛지 이거만 했어요 근데 거기게 확실히 맛은 있어 저 조씨 그 때 몇 명이나 먹었어? 대여섯 명 됐었지 영배영하고 형하고 나하고 조씨하고 덕현이 있었나? 사이즈가 야야야 이거봐 야야야 불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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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빨리 먹어